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절반 이상이 풀립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달 31일자로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1,244제곱킬로미터를 해제했습니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가 수도권의 녹지, 비도시 지역과 수도권 광역권 개발 제한 구역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53.1%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로써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국토 면적의 3.1% 수준에서 1.8% 수준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 곳에서는 시군구청장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를 사고팔 수 있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됩니다. 허가구역 조정의 지역별 상세 내역과 필지별 해제 여부는 해당 시군구 지적과나 민원봉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토부는 이번에 해제된 지역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등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